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파김치입니다. 총 18개의 파김치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정,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64개, 풍점 51점입니다. 한 통 주문해서 2주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냉장보관하고, 다 먹을 때까지 더 이상 잊지 않아서 보았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3,018개, 풍점 52점입니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먹어도 좋지만, 치트만 따뜻해 싸서 먹는 생품으로 맞췄습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3,388개, 풍점 70점입니다. 반찬통에 담으면서 파김치 하나 먹었는데, 어떤 반찬사로 표현해야 할지, 엄지척 어머나 양념까지 맛있을 줄이야, 파김치 따꿍이 흰살밥이다, 짜장라면을 먹었는데, 완전 꿀맛탱 파김치가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입맛을 제대로 살려줍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3,830개, 풍점 77점입니다. 그냥 그런 맛 다 파김치구나, 하는 맛 뭐랄까, 좋은 음식에서 직접 만든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5,710개, 풍점 94점입니다. 각자 입맛이 다르니까, 어린애들은 이런 맛이 더 잘 먹을 것 같고, 어른들은 약간 싱싱하게 살아있는 알쌍 파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의 상품 중 탑5를 선정한 2주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만 5백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5만 4천원입니다. 총 파김치의 평균 가격은 2만 2천 7백 7십 4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 수가 많은 상품은 5,719개입니다. 파김치의 리뷰 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간피부화장품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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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